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아침 신문을 보다 보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양정철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척근으로 꼽히는 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정철 조기등판론입니다. 8월 10일 날 동아일보에 황현준 기자는 어떤 취재원에서 얻은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여권서 힘 받는 양정철 조기등판론이란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는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선 이후에 여권 핵심들 청와대 비서실장을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당 지지율이 심하게 흔들리자 양정철의 역할론이 증대하고 있고 또한 양정철 씨가 최근에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재개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황현준 기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5명의 일괄 사표수퇴가 불거지면서 여권 일괄에서는 양정철 조기등판론이 힘을 얻고 있다.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집권 하반기에 국정동력 약화가 불가폐진 만큼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거론됐던 양정철 전민주연구원 원장이 조금 더 빨리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8월 9일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와 차기 당권 주장 이낙연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은 4월 총선 이후부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에게 노영민 비서실장 이후 차기 비서실장직을 맡으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철 전 원장은 총선 이후에 내 역할은 끝났다면서 당을 떠났지만 최근 레임덕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양정철 전 원장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정철 전 원장은 최근 주변에 청와대가 현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했다. 또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 내가 비서실장으로 가야 되면 정말 마지막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하고 싶은 역할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기를 양정철 전 원장이 마냥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허황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정철 씨 관련 그런 기사나 양정 씨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다소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어김없이 구원투수로 양정철 조기 등판론이 등장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1월 3일자 매일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9개월 만에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4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제2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작업 상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주중대사였던 노영민 씨에 이어서 양정철 씨의 기용 가능성을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전 비서관의 조기 등판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약 1년 9개월 만에 지지율이 40%까지 위협받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정권 창출 1등 공식인 양정철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질문은 선택이 가진 의미입니다. 4.15 총선 앞선의 뒷이야기가 최알려지기도 전인 4월 16일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은 부리나케 자리를 그만두고 호련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에게 한없이 낮은 자세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난 극복에 헌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지만 당선된 분들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한 점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잘 알려진 그런 주지의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인재 영입 공천 방향 그리고 사전투표 추진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과 관련된 모든 비밀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15 총선에 대한 옳고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여부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안 및 그 밖의 선거 관련 자료 및 전산 등에 대한 정거보전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법원은 재검표 작업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례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을 비롯해서 각종 신민단체와 한변 등 변호사 모임들이 나서서 국민주권의 원칙에 근거해서 선거재판을 신속하게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특히 재검표를 신속하게 지내달라고 그렇게 거듭 요청하지만 대법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응은 대단히 의도적인 지연을 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에 족합니다. 사회로 총선과 관련한 유튜브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이근형 선거실무를 담당했던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 상임위원 이 세 사람이 사회로 총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이나 신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을 외울 정도로 이 세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의혹과 의심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정철 씨를 청와대가 중용한다면 이것이 시사는 단순히 비서실장을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뜬금없는 뉴스라 생각하지만 양정철이 돌아온다 이런 뉴스는 그들 같으면 어떤 종류의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무슨 선택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정철 씨의 복귀의 가능성에 저는 문을 열어두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진실을 늘리 알리기 위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gongtv도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10일 날 더불어당 다시는 그러지 않는데요 주호영 순진 혹은 멍청 이란 방송을 보시고 보리스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통합당의 몇몇 초선의원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지도부는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번에 주호영 의원의 이야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다시는 그러지 않는데요 이런 김태년 국회의원의 말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야당의 원내대표가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비대위 위원장도 계시죠. 민주와 자유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야당은 자유가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게 되죠. 반면에 초선 위에 있는 윤희숙 국회의원의 시원한 발언은 부드러우면서도 격조가 있고 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한 그런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이든 중진이든 아니면 원로든 간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눈을 감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한 반듯한 야당 역할을 하기 힘든 것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문제를 침묵하고 비겁함을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원내에서 여당에게 무자비할 정도로 그렇게 수수에 차는 야당을 국민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일도 아니고 또 정의로운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선거를 훔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보리스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공TV 영어방송인 공TV뿐만 아니고 또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또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목과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